92년에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을 해서 96년, 97년부터 과외 문제가 확 불거졌어요 몇 년 사이에 부동산이 10배 넘게 오른 거예요 건설사, 시행사들이 돈을 폭리로 번 거죠 폭탄 돌리기처럼 이 폰지게임이 계속 가려면 누군가가 위에 가격을 사줘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10년은 뭐예요? 갚을 입만 남은 거예요 안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이 좀 인기가 많고 잘 팔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정학적인 그런 컨셉에서 또 이렇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오늘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중국의 경기 이슈 특히나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벤트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도 계속해서 중국 부동산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1위 비구의 위안 파산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이게 뭐 약간 추정하는 기간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디에서 이제 팔경에 달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한 또 지방 부채 이슈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달란트 투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저를 보면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목을 못 써가지고 잠깐만 지금 좀비가 돼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살짝 이렇게 부상소원에서 어떻게 예정된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불편하지만 잘 봐주시고요 오늘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중국 경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뭐 했던 것 같은데 더플로 그 책에서 사실 더플로가 중국 경제만 다른 건 아니고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한다 이러면 이런 팩트는 좀 체크하면서 투자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쓴 게 더플로인데 우리가 큰 흐름을 큰 시대적 흐름, 거시경제, 매크로, 마이크로 차원에서 한번 반드시 투자자로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중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챕터 4가 중국 경제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 경제를 사실은 이렇게 제가 전문 서적 하나로 써야 돼요 책 하나로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히려 이런 책 쓰는 것보다 이런 투자 관련 책 쓰는 것보다 중국 경제를 책으로 하나 쓰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제가 중국 전문가고 또 전문 중국 경제를 지금 뭐 사실 2008년 제가 자본시장연구원 그게 국채연구기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산해도 지금 뭐 거의 15년 이렇게 해 왔잖아요 중국 경제, 중국 금융 그러면 전문가로서 오히려 굉장히 쉽게 중국 경제를 다뤄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일반 독자들을 상대로 하는 중국 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없냐 사실 2015년에 제가 책을 썼어요 왜 책 썼냐면 그때 초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중국발 금융위기가 온다 그때 제가 그 책 연구학술 논문 썼거든요 아까 그때 완전한 학술 논문을 쓰고 발표를 했어요 학회지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사실 제가 아 책을 써야 되겠다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가고 있다 그게 2015년이에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이대로 계속 가면 남는 건 위기밖에 없다 그때 제가 그래서 논문을 썼거든요 아까 제가 발표를 했고 그냥 일반 독자 투자자들 상대로 일반 책 쓰자고 생각해서 시작을 해서 초안까지 나왔는데 제가 결국 그 책을 출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경제 전문 책은 없어요 그런데 왜 없냐 제가 지금 내년 정도에 제대로 한 번 또 제대로 정리해서 다시 정리해서 내리려고 하는데 이유는 중국 경제를 말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는 사람도 중국을 몰라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항상 세미나나 정책 토론회나 이런 정부 간담회에 가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제 의견을 말하기 전에 항상 먼저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중국 사람도 중국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 중국 전문가라고 해서 그 사람 말한 게 정말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위험해요 예를 들면 제가 왜 책을 지금까지 못 냈냐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중국을 코끼리라고 봤을 때 중국이라는 사회를 중국을 하나의 코끼리라고 봤을 때 내가 거기 꼬리 부부만 아는데 안유아라는 사람이 거기 꼬리 부부만 아는데 마치 내가 전문가라는 맹리로 밖에 나와서 말했을 때 그 꼬리 부부를 가지고 마치 전체 중국 경제라고 말해버리면 그걸 중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중국이라고 판단해서 오히려 더 위험하게 중국을 제대로 보게 하는 데서 내가 방해 작용을 하지 않는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지금까지 못 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31개 성시가 있고 민족이 다 달라요 또 각 성별로 56개 민족이 있거든요 결국 인구 규모가 우리가 14억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14억이 민족이 다 다르고 민족이 엄청 크고 그래서 어떤 단발성적인 결론적인 말을 내리고 중국을 말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중국을 말할 때 내가 항상 어느 방송에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저는 롤리를 주려고 하거든요 이런 롤리를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늘 롤리를 주려고 하는 건 롤리를 듣고 듣는 분들이 그 롤리를 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전문가의 결론을 그대로 갖다가 자기 투자 생활이나 중국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지금까지 못 썼고 근데 왜 2015년에 내가 중국 경제가 이미 위험하다고 봤냐 그래서 이 책에다 그 정도는 적었어요 이 책에다 제가 더 플로우 혹시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제 4장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이 그래서 중국 경제가 92년에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을 해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기업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물건을 만드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전에는 지금의 북한처럼 개인이 기업을 못 만듭니다 무슨 회사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북한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없어요 그런데 중국 92년부터 이제 민간인들도 꿈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게 자기 기업을 만드는 거죠 그걸 민간 기업이라고 해요 중국 민영기업이라고 해서 민영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원래 다 구유기업에서 민영기업들이 나오면서 이 민영기업들이 막 생산을 마음대로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구유기업만 하던 것이 민영기업들 들어와서 생산을 해버리니까 과잉이 팍 터져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원래 공기업만 하다가 갑자기 민영기업이 와서 이런 옷이나 생산하면 어때요 이게 민간기업들은 이익 극대화하기 때문에 구유기업은 계획에 따라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민간기업은 돈을 극대화하는 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과잉이든 뭐이든 당신은 따지지 않고 그냥 열심히 24시간 기계를 돌려 생산하다 보니까 바로 중국에 과잉 문제가 터져버려요 그게 92년도에 시장경제 실태했는데 96년 97년부터 과잉 문제가 확 불거져 보여요 과잉 문제라는 건 뭐냐면 그냥 창권마다 재고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안 돈다는 거죠 물건이 안 팔려서 그러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기업들이 다 파산한 연세 파산하는 거지 그래서 그다음에 한국이 그때 98년 외환위기 오잖아요 그때 해외시장도 전체 글로벌 경제가 죽으면서 그게 설상가상으로 중국 경제 생산 과잉 문제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중국이 그때 위기를 안 겪어요 한국은 겪었잖아요 외환위기 체제에서 맞아요 맞아요 중국 위기를 안 겪어서 방법이 뭐냐 중국이 왜 위기를 안 겪어냐 하나는 농촌을 갖다가 개발을 합니다 그게 도시화예요 그래서 농촌을 도시화 뭐죠 밭을 싹 밀어내고 공장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도시 시민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도시시 작업자 쪽에서 어떻게 물건을 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저 창고에 있던 것들이 다 농민들이 도시 인구로 들어오면서 그게 다 팔리면서 이게 다시 재고 상품 다 팔리면서 돈이 돌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그래서 중국이 그때 했던 게 도시화예요 도시화 확대 지금도 중국 도시화율은 70%가 안 돼요 한국은 80%예요 도시화 그러니까 중국도 아직도 도시화 공간은 있어요 그래서 도시화를 통해서 농민들이 도시 인구로 변경이 되면서 이게 과외 문제 창고에 있던 물건을 사가면서 이렇게 해결을 했고 두 번째는 수출해버립니다 해외다 원래는 자국사는 국내에서만 썼는데 이 물건들을 다 재고 상품 처리해야 되니까 값이 싸게 수출해 그때부터 수출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이 두 문제로 중국은 생산 과외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래서 그때 한국처럼 위안 위기를 안 겪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위기를 안 겪어요 그런데 그 도시화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98년부터 중국은 원래는 부동산이 한국처럼 우리가 돈이 있어 가서 아파트 사지 않아서 다 국가에서 아파트를 줬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시화를 하면서 이제는 땅이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정부가 야 이제는 국유 공기업에서 직원들한테 부동산을 그냥 주지 마 이제는 시장에서 사게 해 대신에 월급을 줄 때 거기에 주방 지지나 는 공적금이 있어요 부동산 살 때 보탬이라고 거기다가 공적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월급 중에 부동산 공적금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그걸 계속 보태 주면 직원이 거기서 오래 근무할수록 중국 공적금이 많이 쌓으면 그걸로 가서 부동산 분양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신 거죠 그래서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화가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제 개인들이 알아서 돈 벌어서 사는 시대가 열리면서 중국은 갑자기 이게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예를 들면 만 원짜리 하던 게 뭐 1, 2년 지나서 막 100만 원 하고 또 1, 2년 지나서 천만 원 하고 천만 원 이게 1억을 하고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부동산이 10배 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화에서 건설사 시행사들이 돈을 퐁리로 번 거죠 퐁리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손만 댔다면 그 사람이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 보니까 부동산 한 애들 딱 부자가 되니까 나도 어떻게 돼 하게 되죠 우리말로 뭐 개나 소나 다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돈 못 나는 게 입소문이 팍 나니까 뭐 친구 사돈이 8천 다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고 일단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그다음에 기업들도 원래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만 부동산 투자를 하던데 제조업들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조업들이 있잖아요 공업 제품 하던 애들도 자기 업이 있는데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땅만 있으면 지방에 찾아가지고 지방정부 와 협상해서 땅을 다 사들여서 엄청나게 아파트를 쟤 가지고 분양하고 자기 업이 별도로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 업을 하던 기업도 막 가서 부동산 투자 이럴까 전국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98년 이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투자가 일어나고 부동산이 막 호황을 떼면서 부동산이란 건 뭐냐면 이런 지불질을 하면 저기 철강이 들어가잖아요 중공업 제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석유 화학 중공업 철강 이런 게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 같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업 제품 화학산업 그 다음에 가전산업 그 다음에 이런 인프라 투자까지 길까지 왜냐면 아파트 질라면 길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까지 같이 가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정확하게 98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 10년 동안 고속으로 성장해요 여기서 고속이라는 거는 10% 이상 성장 했다는 두 자릿수 성장한 거예요 그게 1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하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더 쉬워진 거죠 무관시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또 막 호황을 하면서 수출에서 벌어들인 돈이 다시 또 이 경공업 투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돈 벌면 옷을 비싼 거 사고 신도 더 좋은 거 사고 차도 사고 이러면서 이게 하나의 선순환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제에 따른 중공업 인프라 투자 확대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또 막 올라가면서 거기에 또 다시 와서 집을 더 좋은 거 사고 차를 더 좋은 거 사고 가전제품 더 좋은 거 사고 중국 경제가 그냥 10년 동안 고속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확대된 수요가 계속 잘 가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이란 게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계속 올라가는데 무너지지 않으면 그 위에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있는데 이게 올라간 가격을 다른 사람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이게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려면 그 올레진 가격을 계속 사게 하려면 사람들이 소득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소득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 계속 올라가려면 지금 부동산 경제 가지고 사람들 소득이 계속 올라갈 수 있냐 뭐 올라간다는 거죠 부동산 자체 자전을 하는 거잖아요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게 뭐죠 폭탄 돌리기처럼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 자체는 생산성이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소득을 못 올리는 거잖아요 부동산 자체는 아무런 생산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질 게임이 계속 가려면 누군가가 위에 가격을 사줘야 되는데 이 부동산 경제 자체는 생산성이 없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경제가 올라가다가 멈춰 서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제는 어떤 경제냐면 일본은 부동산이 무너졌지만 일본 경제는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졌지 일본은 아직도 세계 g3에요 3위 국가에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올라가다가 자전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데 그와 같이 제조업 산업은 일본이 잘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소득이 여기서 계속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중국 경제를 들여다볼 때 자 부동산은 자체 생산성 자체가 벌어 부동산 자체가 지금 돈을 못 벌잖아요 지금 이 건물 이 부동산이잖아요 이게 지금 강남에서는 이 건물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사실 이 건물 자체가 우리한테 무슨 생산성을 줘요 우리한테 이 자체가 생산성을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폭탄 돌리기 경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이 경제가 계속 작으려면 문화 안 질려면 부동산 말고 다른 고 국가가치 산업이 주도 산업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일본처럼 일본처럼 이미 다른 첨단 산업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막 펀지 게임하다가 폭탄 돌리기 하다가 그래도 누군가는 이 첨단 산업이 이게 주도 산업이 돼서 여기서 돈 번 사람들이 부동산보다 효율성이 도전해 그래서 돈 번 사람 와서 사주면 이게 스무스하게 경제가 가는데 중국 경제와 일반 경제 차이는 중국이 아직 이 제조업이 이쪽에 첨단 제조업이 주도 산업으로 못 들어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올라간 부동산이 이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저 올라간 관계에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집점에 질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이 납니다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가냐 누가 정말 그 부동산을 누가 살 수 올 정도로 올라가냐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다 정리한 것처럼 더플로에 정리한 것처럼 그걸 우리가 pir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 pir이 중국은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거든요 주민들이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소득을 일전도 안 쓰고 저축을 해서 집을 산다고 했을 때 몇 년이 걸리냐 하는 지표예요 pir 그런데 중국은 그게 29배거든요 그런데 미국보다 9배 더 높아요 미국은 3점 얼마밖에 안 돼요 9배가 높은 거죠 9가 높은 게 네 말이 안 되잖아 1인당 gdp는 미국이 중국보다 거의 한 5배 더 높은데 부동산 가격은 중국이 미국보다 9배 더 높다는 건 딱 봐도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높아졌다 그러면 이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와서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사주기 위해서 그럼 이 돈을 어디서 벌어야 되니 부동산은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부동산 그냥 올라만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위에 가격 지금 9배 높은 이 가격을 누가 다른 데서 돈 벌어서 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국 경제가 이게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아주 비중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어느 정도로 그럼 하나는 높다 자 하나는 이런 부동산이 얼마만이 있냐 과평가된 이런 부동산 누구도 살 수 없는 이렇게 비싼 부동산이 어느 정도 지어졌냐를 또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무리 비싸도 몇 개 없으면 몇 개 없으면 소화할 수 있잖아 그런데 지금 이거 통계가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 1억 채는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중국에서 분양하는 게 천만 채 2만 채라고 하면 이게 1억 3천만 채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이 돼야 지금 이미 지어진 걸 다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미래 10년을 이미 땡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10년을 필요할 때마다 집을 지면서 가야 될 일을 미리 땡겨서 이미 다 채 버렸으니까 미래 10년의 발전을 미리 땡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년은 뭐예요? 갚을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돈을 갚을 일만 남은 거죠 왜? 이제는 이 높이 올라간 걸 누가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돈 벌어서 와서 집을 살기에는 29년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이게 누가 봐도 이 경제는 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중국 부동산은 앞으로 갚을 일만 남았다 이 집 산 사람들 갚을 일만 남았다는 게 뭐냐면 부동산은 두 주체가 레버리지를 일으켰어요 갚는다라는 건 부채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시행사 개발사들이 집을 질 때 은행에서 대출을 해봤어요 그걸로 집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 시행사 개발사들이 은행에 계속해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고 또 누가 레버리지를 일으켰냐 사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온 거잖아요 부동산을 내가 갚는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또 이게 집에 그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으로도 계속 갚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그러면 어떻게 분양받은 사람들은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고 소비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지금 소비가 죽어버렸어요 부동산 시행사 개발사들은 자기네 개발한 토지가 지금 분양이 안 됐으니까 그 자금이 들어와야 회수가 돼야 또 가서 다른 땅을 사고 또 짓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 분양이 안 되니까 그 돈이 지금 투자금이 회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갚는 일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이거외나 이런 기업들처럼 지금 무너지는 거죠 헝단은 이미 파산 보호 신청 미국에서 했고 이것도 사실 숫돌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는 갚는 일만 남았다 갚는 일만 남았다는 거는 이제는 허리를 쪼들려서 갚아야 된다 빚을 그래서 그걸 숫자로 계산해서 말하자면 중국 GDP가 지금 120조 위안입니다 120조 위안인데 지금 빚이 17조 매년 이상 17조 위안 내야 돼요 그러면 14%가 GDP의 14%를 계속 빚 갚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만들어낸 새로운 부가가 14%를 빚 갚는 데 써야 된다는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고 배를 쪼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 지금 소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 수출이 좋아져야 돼요 소비가 안 되면 어떻게 수출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사줘도 되잖아요 중국이 만든 물건들을 그러면 수출이 잘 되면 중국 사람들이 수출해서 번 돈으로 중국 경제 빚을 갚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설상화상으로 지금 수출이 안 돼요 또 원래 수출이 코로나 기간에는 중국이 잘 됐어요 다른 나라 돌아 못 갔거든요 중국만이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잘 됐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어제 코로나 끝나면서 생산이 회복되면서 어제는 그런 수출이 그런 나라에서 갚아버리니까 중국은 지금 수출이 또 마이너스 엄청 내려갔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수출 소비 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투자잖아요 투자 투자라는 게 아까도 투자가 주로 무슨 투자라고 했죠 부동산 투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고 부가가치 산업 투자 제조업 투자 이게 투자를 이루거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 이건 중앙정부가 해요 인프라 투자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동안 10년 동안 고속성장할 때 이미 인프라 투자를 다 해버려 가지고 중국 한번 가보면 알아요 중국은 그 큰 땅을 960만 제곱킬로미터 잖아요 어디 가도 길이 빵빵 뚫려 있어요 농촌까지 다 뚫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항공로 융로 해상로 그다음에 지하철 뭐 안 뚫린 게 없어요 그냥 중국 그러니까 다 뚫려 놨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수요가 이미 그전 경제 GDP 다 잡혀버리고 다 써먹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인프라 투자 해봤자 할 게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제가 우리가 3대 마차라고 하거든요 3대 마차 그러니까 투자 수요 투자 소비 순수출 어느 게 하나 중국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이게 진짜 힘든 이에요 그러네요 사실 이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연착륙 시키는 게 가장 최선이겠네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첨단 그쪽 산업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최대한 약간 연착륙 시키는 그런 그림이 앞으로 나오겠네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봐야죠 근데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는 이런 거는 지금 생각대로 잘 가고 있어요 중국이 그 자라는 몇 개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친환경 사업 AI 이런 쪽은 중국이 그나마 그래서 이게 조금 굿 뉴스인데 잘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국 경제를 이렇게 일으킬 정도로 막 성장으로 끌어갈 정도로 아직 그 정도는 아직은 자리 주도 산업 자리는 아직 못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스무스하게 대표 선수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그래서 올해와 내년이 중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미래 중국 경제 미래 그래서 이번에 중국 베다워 회의 북대화 회의에서 몇 년 중국의 전 시진핑 주석 자리에 있는 분들 고위 중국의 전 주석이나 총리들이 있는 베다워 회의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보통 매년 여름에 갔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도 이슈가 시진핑 3기에 와서 경제 이슈나 대외 관계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엄청 론으로 불거졌다고 하는 것도 중국 경제가 그 많고 지금 압력이 크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비교환이 뭐 이번에 이자는 2250만 달러에 대한 이자는 가까스로 갚았다고 하는데 근데 계속 만기가 오거든요 비교환 아까 말했잖아요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빚이 그냥 계속 오잖아요 만기 돌에 그걸 지금 계속 갚을 수 있냐 왜냐면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매너스인데 뭘로 계속 갚아가냐 앞으로 원금과 이자를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이금 계속 줄어드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 방대한 부채를 어떻게 갚냐 비교환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약간 투자 관점에서 살펴보면 더플로우라는 책에서 그 후반부 챕터에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미래 시가총의 1등 기업의 뭐 조건이라든지 뭐 그런 산업이라든지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야에서 제2의 애플 뭐 테슬라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더플로우라고 쓴 거는 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교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이렇게 나이대별로 이렇게 가는데 젊었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 산 것만큼 돌이켜보면 항상 교훈이란 게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훈이 뭐냐면 그게 어쩌면 이 책에 제가 녹여낸 게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것과 못한 게 있어요 잘한 것과 못한 게 잘한 건 못한 거 일단 말하면 저는 별로 인생을 도전하며 살지는 않았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도전하며 살지 않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도전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다 저는 직장이 안정적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가 막 치열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장이 저는 어차피 대학에 교수로 있었잖아요 제가 운 좋게 대학을 바로 졸업해서 또 어떤 특수한 상황 중국만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주 특수한 사람들 대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어쨌든 지금까지 대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위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수로서 치열하게 사는 거죠 그냥 뭐냐면 저는 이렇게 잘 풀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생활이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와서 잘못한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잘못했냐 사실은 제 나이 때 제가 71년생인데 제가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나왔을 때 93년도였어요 93년에 사회생활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합니다 그게 아까 내가 92년도라고 했잖아요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실행한 게 92년도잖아요 제가 93년도에 나온 거예요 졸업한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를 실행한 게 92년도부터니까 고속성장한 게 그때부터 제가 2008년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제 젊었을 때 제 청춘이 제가 젊었을 때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속성장할 때는 리스크한 리스크한 일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그 고속성장하고 내 그대로 나의 부와 연결시켜서 태킹하는 다 갖고 오는데 고속성장할 때 난 학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들을 가르켰다라는 거예요 제가 애들을 가르친 거 후회한 건 아닌데 고속성장한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하고 나의 직업이 별로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냥 그냥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애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잘 가르치고 또 가르치다보고 부속하다 보니까 항상 공부는 많이 했죠 부족하니까 항상 항상 시대 앞에 서서 공부를 해서 빨리 애들한테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항상 시대 앞에 서서 공부하긴 했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도 완전 초창기부터 했고 항상 그때 그때 시기에 남들이 안 하는 걸 제일 선두에 서서 배우면서 애들 가르치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거라도 했기 때문에 도태는 안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직업이 교수다 보니까 그냥 고정된 월급을 받으면서 산 거죠 국가에서 얼마 주면 얼마 받고 얼마 주면 안정적으로 사는데 아쉬웠던 거는 중국의 황금 성장 시기를 나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 풀리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예를 들면 그때 같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이 잘 안 풀린 사람들 마윈도 그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직장이 잘 풀리기 쉬울 때인데 어디나 좋은 데 들어가기 쉬운데 잘 안 풀린 분들이 있어서 걔면 마윈 같은 사람들 직장 못 들어간 거예요 졸업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이 창업을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창업하는데 그때 잘 안 풀린 게 축복이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진짜 어 그러니까 새홍지마라고 이게 잘 안 풀려서 할 수 없이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뭐 이런 말을 해도 그러니까 다른 표현 좋은 게 개나 소나 작은 것만 하면 성공할 때라는 거예요 만들기만 팔 때라는 거예요 왜 왜 공급이 부족했으니까 그냥 막 대충 만들어도 팔리는 거예요 왜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 부족시대였다는 그래서 중국경제는 98년부터 2008년까지 고속성장하는데 그때는 원래는 이 시대의 운명 제가 시대의 운명을 내다보는 사람이 불을 거머쥔다 했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만약에 내가 그때 이 도리를 알았으면 무슨 대학교 다 던지고 나와서 창업을 하는 게 내가 태어난 운명에 맞는 삶이었다는 거죠 아 전달이 됐죠 그러니까 내 삶은 오히려 교수나 이런 안정적인 변호사나 이런 삶을 사는 것보다 내 삶의 최적의 삶은 내가 기업가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업하면 리스크는 있어요 근데 공급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누구나 양만 양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면 다 성공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인도 시대적 운명 때문에 성공한 거지 마인보고 지금 다시 시작해도 성공하냐 저는 못한다고 봐요 손정이 똑같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한테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눈을 깎고 지금 어린 친구들 20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뭐 10대 20대 엔젠시대라서 5포시대 이런 말 나오고 3포시대 뭐 괴로운 포기하고 뭐 집 사는 거 포기하고 무슨 포기한다잖아요 뭐 저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눈을 깎고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저의 경험을 삼아서 제가 만약에 그 친구 제가 20대를 다시더라도 눈 깎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20대인데 우리 시대 운명은 뭔지를 아까 내 시대 운명을 말해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젊은 애들이 맡아들이고 운명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거죠 이 질문에 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제가 답해주고자 이 책을 쓴 거거든요 내가 이해하는 시대에서 운명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젊은 애들은 내가 이런 시대에서 운명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 커리어 설계에 있어서 나의 미래 삶의 설계에 있어서 이런 흐름은 알고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앞에서는 그러니까 마이크로, 매크로 부분 얘기하고 제 6장에서 지금 우리 질문하신 그러면 넥스트 애플이 누구냐 뭐 넥스트 구글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제가 6장에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챕터 6장에 정리해낸 건 우리 미래 흐름의 일금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팩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넥스트 애플은 누구냐 그 챕터 가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동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전기 자동차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산돼서 신차, 신차 중에 55%가 전기차예요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한국은 10% 밖에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충전이 따라져야 되거든요 자동차가, 전기차가 많이 팔려면 충전이 인프라가 잘 돼야 되는데 아직도 보통 주유소 가면 휘발유 뭐 이런 전통 석유 주유소지 충전하는 곳이 많지는 않잖아요 아직도 한계가 있으니까 한국은 지금 신차 중에 10% 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55%예요 급격하게 또 변해가요 그래서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라고 해서 이제는 이 자동차 수출국 1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차 수출국 1위 1번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인 이유가 전기차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테슬라가 또 중국 들어가서 그 생태계를 쫙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카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는 스마트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핸드폰이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핸드폰이었잖아요 그냥 핸드폰이었다가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해요 그러면 핸드폰하고 스마트폰 차이는 뭐냐면 핸드폰은 그냥 통화하는 기계예요 그냥 전화예요 전화 그런데 스마트폰이면 이게 전화 통화하는 건 부차적인 기능이에요 메인 기능이 아니고 이제는 SNS하고 여기서 인터넷하고 나의 어떤 스마트한 관리를 하는 도구로 변해버린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 자동차가 전통 교통 도구로서의 자동차 시대에서 운반 도구로 자동차 시대에서 이제는 스마트카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는 자기 전통 기능이 교통의 기능은 떨어지고 핸드폰이 통화기 전화기 그런 게 많이 부가 기능이 된 것처럼 교통 운반의 기능이 줄어주고 자동차는 이제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이러면 이게 우리 보기엔 자동차가 제조업이잖아요 자동차가 제조업이잖아요 이게 중고주 철각 때려 넣어서 용광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제조업인데 앞으로 이게 자동차는 제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중국은 인터넷 공장이란 말이 있어요 혹시 인터넷 공장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제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들이 중공업 이런 제조업들이 얇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얇아진다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는 원래 되게 중공업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터넷 공장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제조 뒤에 제조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그 공장에 앞에 가서 방송을 합니다 방송 방송하면 그걸 시청하는 분들이 거기서 주문을 직접 해요 난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주문이 바로 뒤에는 공장에 전달이 돼서 그 공장에서 주문한 사람이 맞춤형으로 물건을 제작해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가 앞에서 방송하는데 그 라이브 방송에 들어온 분이 예를 들면 뒤에 현대자동차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방송에 들어온 분이 현대자동차에 나의 스마트카는 안에 이러이런 기능이 이러이런 기능이 들어가게 소프트웨어를 해 주시고 이러이러이러 구성도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문이 현대자동차의 제작 공정 프로젝트에 바로 반영이 돼서 차차차차 해서 일부만의 자동차 나와서 거기에 보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가 우리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경험한 자동차는 지금 다 똑같은 물건이 나와서 그렇죠 쏘나타면 쏘나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랜지면 그랜지면 똑같이 나오잖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자동차는 교통도구로서는 부가기능이고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다 이러면 이제는 사람이 운전해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많은 기능들을 내가 소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이제 스마트카 시대에는 구독 서비스라잖아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구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안에 모든 소프트웨어가 나의 맞춤형으로 다 내가 설정을 해 놔서 자동차에 딱 타면 자동차는 알아서 가고 나는 거기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내가 엔터를 즐길 수도 있고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자동차는 교통으로서는 부가적인 거고 그 안에 뭐가 담겼냐가 중요한데 그 뭐가 그게 맞춤형으로 돼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제조업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었지만 제조업이 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제조업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지면 여기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가능하려면 데이터가 얹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산업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에 데이터가 얹어지면서 그게 고개 맞춤형으로 가고 그 안에서 그 소프트웨어 이런 소프트웨어한 부분들이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는 예를 들면 똑같은 자율주행 자동차 다 현대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모델이 이게 현대 자동차 자율주행 모델이 이게 소나타 A 이게 소나타 B 둘 다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근데 이게 내가 안유화가 A를 쓸 거냐 B를 쓸 거냐 어디서 결정되냐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나의 어느 게 더 맞춤형으로 됐냐에 따라서 그게 내가 의사결정이 결정이 되는 근데 A는 나하고 안 맞아 근데 B의 기능들이 나하고 맞아요 그럼 내 거기에 맞는 배류를 더 쳐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중공공 산업들 이런 제조업들이 이 소프트웨어에서 부가가치가 결정이 되는 제조가 아니라 지금은 무슨 싸움 하냐면 누가 자동차를 더 싸게 제조하냐 싸움이 과성비 싸움이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서비스들이 누구한테 더 고객 맞춤형으로 됐냐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객 맞춤형으로 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산업이 데이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화가 된다면 뭐가 될 수가 있냐면 그게 자동화가 되고 그게 스마트화가 되고 그 다음에 모바일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가가치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산업이 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부가가치가 여기 후공정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애플은 누구냐면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기업들이 넥스트 애플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돈 버는 방법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전통산업 전통제조업 기업들이 언어들이 지금도 과거 우리가 성장한 과거 40년처럼 내가 과거 40년 내가 성공해서 우리 기업이 어마어마 큰 대형 제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40년에 나도 계속 이렇게 대형으로 남고 성장했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과거 40년에 네가 그 모델이 그 시대에 맞게 내가 기업을 키워왔는데 지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잖아요 이 기업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앞으로 40년에 룰이 변한 거예요 룰이 뭐냐면 그게 데이터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과거의 언어들은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산업이 다 데이터화로 계량화가 되기 시작하면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거기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나 모든 것들이 좋은 것만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좋은 것만 쓰게 되면 진짜 잘하는 애들만 시장에 남게 되고 어중이 또 어중으로 대충하는 애들은 옛날 시대에는 생존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다 모니터링 계량화가 되면 못하는 애들 진압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양국화가 더 커지고 1등은 더 1등으로 가고 이제는 이게 하나의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기업만이 그 산업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미래 50년 100년 후에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화가 워낙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다 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국에는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사람들이 내가 미래 50년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지금 중국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일 빨리 가고 있는 게 중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예요 그래서 그게 스마트카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래서 과거에 자동차는 중국이 가장 라쿠한 나라였는데 못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세계 수출 1위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자동차 강국이냐 만약에 전통 석유자동차에다 기준하면 중국은 강국이 아니에요 엔진 기준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미래 자동차로 놓고만 강국이냐 강국이냐 강국이라는 거죠 어선 어선 자동차의 산업 자체가 스토리가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한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 스토리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잘하고 있어 난 아직도 세계 1등이야 이러고 있는데 이게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스토리가 메인이 돼 근데 이미 변화를 보여줬다 왜 자동차 후진국으로 알던 중국이 이미 세계 1위 수출국 됐다라는 자체가 이미 시대적 변화를 알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가 과거에는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산업이에요 왜 엔진 기술을 아무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유럽하고 모든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50대 50으로 합자를 해도 중국은 엔진 기술 못 가져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요 못 따라잡아요 떨어지 근데 자동차 전기동차 시대로 오면 진입 장벽이 한없이 낮아진 거예요 그렇잖아 전기동차는 그냥 스마트폰이 바퀴 네 개 달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동차는 배터리 그냥 배터리 싸움이에요 배터리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계속 자동차 산업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도 한다잖아요 애플카라는 게 나왔잖아요 뭐 다 하는데 IT 회사들도 자동차를 만들고 전통 제조업 차를 만들고 누구나 다 자동차를 만든대 그 말은 뭐냐면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오면서 진입 장벽이 한없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선 왕이 되는 배터리 만드는 애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동차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앞으로 자동차의 강자 누굴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강자가 누굴까 gm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 테슬라가 말해준 거죠 gm 주가는 테슬라의 뭐 오븐웨어도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앞으로 자동차의 강자는 누구냐면 그 안에 진입일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뭘로 결정하지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로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가 그걸 지금 제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심지어 지금 인간의 뇌까지 연구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주까지 가고 그게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본질이 데이터라는 거예요 데이터 그래서 이 데이터를 계량화하고 그걸 스마트화하고 자동화하고 모바일화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하는 기업이 미래 애플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참 설명했는데 제가 사실 더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AI 관련해서 모멘텀이 부르고 있고 빅테크들도 여기에서 막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전기차라는 디바이스가 쫙 깔린 다음에 그다음에 고도화 되는 게 AI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결합이 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또 책에서 세계 블록화 G2 패권 전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 또 보면 시대적 운명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한국한테 찾아오는 기회는 무엇이 있을까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조 근데 사실 한국은 중국하고 수교를 1992년도에 했고요 지금 30주년이 넘었죠 넘었는데 중국하고 수교한 다음에 한국의 기술과 자본들이 중국에 많이 갔어요 이유는 중국이 로통되기 싸니까 그래서 제조를 중국에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3국에 수출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트라이나를 하고 유럽에 보내고 미국에 보내고 일부분은 한국 가지고 본국으로 가지고 이래서 그렇게 하다가 2008년 금융이 딱 터지면서 삼성 같은 기업들이 또 중국도 로동략이 확 올라가면서 베트남 이런 데 옮겨가서 또 개설사를 다 따라가고 이러면서 또 지금 메이드 인 베트남 하고 뭐 이렇게 또 뭐 누군가는 메이드 인 인도 그래서 제가 12기 안유아 독서 모임 강연에서 주제가 이번에는 그거 해요 베트남 인도 이런 날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는 피크 차이나 잃어버린 일본에서 저는 안 되고 저는 인도하고 베트남 아니냐 지금 또 바이든이 또 베트남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이게 중국은 끝나고 인도 시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시대적 흐름 차원에서 보면 걔면 삼성전자가 2008년에 베트남 갔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이 맞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중국이 로동네에 확 올라가고 모든 원가 올라가면서 이게 당연히 더 싼 데를 가고 이렇게 가면 원래 그게 못 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2008년 베트남 간 이후로 더 성장한 게 없어요 만약에 화웨이가 미국이 때리지 않았으면 오히려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 1위는 화웨이가 됐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그러냐 삼성전자가 의사결정 잘못 내리냐 그게 아니고 시대적 흐름 차원에서 보면 베트남을 가냐 인도를 가냐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본질이 그래서 본질은 제가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는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하잖아요 선진공은 제조업을 못한다 왜 그러냐면 노동력이 너무 비싸서 어떻게 제조업을 하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머징 국가로 가잖아요 덜 비싼 국가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데 이제는 로봇이 들어와 젖버렸기 때문에 로동력이 싸고 안 싸고 가 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지금 중국이 중국이 로동력이 제일 많은 국가거든요 중국이 지금 월 소득이 천 위안 월 임금이 17만 17만 8만 밖에 못 받는 이런 인구가 6억 명이 있어요 되게 많네요 우리 데이터를 보면 중국에 가서 제조해도 아직도 경제력이 있잖아요 아니 17만 원 18만 원 원 월급을 30만 원 소득 와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 제조업하는 데 가보면 제일 어려운 게 로동력을 못 구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지금 모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은 1가구 1인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애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사람을 못 구해요 그러니까 중국 가면 전체 기업이 다 로봇으로 대체해 버렸어요 로동력이 제일 많은 국가가 놀랍게도 로봇으로 다 대체해 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인도에 인구가 많아서 인도가 중국처럼 세계 생산 공장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무슨 싸움이냐면 AI가 들어와 버렸다는 거는 앞으로 모든 이 공정이 AI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 계량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데이터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옛날처럼 미국의 기술이 일본이 오고 일본 기술이 한국이 오고 한국 기술이 중국 가고 중국 기술 배트라 이런 아세아 기러기 편대 이론이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AI가 다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앞으로 기업이한테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시장이 어디 있냐 시장에 이제처럼 로동력이 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물건 다 만든 다음에 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이 어디 있냐 두 번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게 다 데이터화가 되면 이걸 스마트화를 할 수 자동화를 할 수 구현할 수 있는지 모바일화를 구현할 수 있는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그런 인재와 환경이 잘 된 국가가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누가 제일 잘하냐 미국이 제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도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거예요 왜 AI화가 되면 미국 블루클라드로 월급이 엄청 높잖아요 걔네 안 써도 돼요 AI 쓰면 돼요 대신에 이쪽은 미국에 가장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소프트웨어 환호 그걸 똑같이 잘하는 게 중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을 비교할 때 중국이 더 우세한 게 있어요 데이터 미국은 가보면 아주 더 현금을 다 써요 중국은 현금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결제 데이터가 다 있어 미국은 없어 그런데 미국은 이런 기술은 더 잘하는데 우리가 미래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AI가 미국보다 더 빨리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업에서 성공하려면 시장이 어디 있냐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첫째 두 번째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 그리고 이런 공동 이런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은 국가가 어디 있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은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미국이 반도체 과학법을 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하면 중국의 AI라든가 첨단 산업 발전을 제재하잖아요 반도체라 이런 거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보조를 받으려면 중국에 추가 투자하거나 중국의 생산설비 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보조를 받으려고 중국에 이걸 철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황당한 거거든요 이게 미래 기업의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기업은 보조를 받는 국가를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미래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는 보조를 받냐 안 받냐 보존을 주냐 정부 보존 이런 데를 가는 게 아니고 시상이 있는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시상이 어디 있냐 미래는 더 중요한 거예요 미래 과거에도 시상이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시상에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기업들은 보존금이 주는 데를 자꾸 가려고 해 그 보존금이 당신을 영원하게 보조를 해줘요 그게 얼마예요 보존금이라는 건 정부 세금으로 주는데 그래봤자 얼마겠냐고 지속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보존금을 주는 데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갈수록 시상에 있는 데 가고 데이터에 있는 데를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중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누구가 지금 안 교수 뭐 하면 누나 다 중국 가야 돼 아닌 거죠 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부터 한국 기회 보이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거를 우리 그냥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중국이 잘못했다는 건 또 중국 사람 중국 사람 인식이 있어요 중국은 무조건 뭐 뭐 일당 독재니 뭐 이런 어떤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서방세계를 중국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사회주의 국가다 일당 독재다 이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미국에 가치를 내세우잖아요 동맹국가에 이런 나라하고 같이 못 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은 아무리 중국 사람들이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이 맞다고 해도 글로벌 국가들이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저 나라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아니네 이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대통령 국가 선거하는 건 간접선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한국식으로 막 구민들이 투표해서 선거하는 건 아니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네 또 미국이 그걸 막 이념으로 낼 수 있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방세계 보기에는 어? 저 나라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서방세계 보기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건중이 됐고 그리고 또 한국은 또 잘하는 국가고 제조업을 잘하는 국가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IT에 민감하고 잘하고 엔지니어들이 반도체나 이런 짓으로 쫙 인프라가 다 돼 있고 그런 면에서 시장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가 누구예요 한국이네요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제가 한국의 국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 국가 하나님이 보아사 뭐 길이 애국가에 나오죠 애국가에 나오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보안 나라 맞는 거 같아요 냉전 시기에 구소련하고 미국이 냉전할 때 한국은 자유 진영에 있어서 유럽하고 미국이라는 시장을 통해서 고속성장했잖아요 수출 주도형으로 그다음에 89년 기전에서 냉전이 무너지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92년의 시장 경제를 하면서 고속성장할 때 또 수교를 방해해서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그걸 한국이 그대로 다 택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기술 치고 올라오면서 막 한국을 막 어제는 한국을 막 제칠 정도로 기술이 올라올 때 미국이 중국을 겐지 나서서 야 못 가 막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하고 저는 그런 어마어마한 중국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세계에서 가치와 이념을 세겨서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뭐 그러면 한국이 옆에 있잖아요 시장 옆에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방세계에서 또 동맹국 있고 이러니까 과거에 중국하고 미국이 직접 하던 걸 옛날에 직접 했잖아요 두 나라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 못하잖아요 서로 이러고 있을까 그런데 그럼 둘이 완전히 갈라져서 흥 이러고 안 보고 두 나라가 살 수 있는 아니에요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슈와 나 직접 할 거냐 제3국을 통하자냐 이슈와 남은 거예요 지금 한국 언론이 그런 게 나와요 봐라 미순 갈등이 터진 다음에 지투 경쟁이 된 다음에 미국이 중국 수입이 줄어들었다 다른 나라 수입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 되게 웃기는 게 자세히 가서 그 늘어난 국가 베트남 이런 데서 늘어났어요 실제 가보면 그 주인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직접 하던 게 베트남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은 제가 그래서 양전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쿨워 양전 그러니까 옛날에 직접 하던 게 제3국을 돌아가는 비용 증가의 문제예요 그냥 이 직접 하냐 가냐의 문제인데 지금 직접 안 하겠다고 하니까 가는 문제 보세요 이런 부가가치 낮은 산업들은 에이시아 국가나 동남아를 통해서 갈 거고 부가가치 높은 것들은 어딜 통해 갈 거예요 한국 일본이나 한국 통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너무 전쟁을 원하는 국가잖아요 일본은 헌법을 막 수정할 정도로 지금 헌법 재하색하면서 전쟁을 하겠다는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 위험에 로출되고 그런 면에서 한국은 평화와 어쨌든 이런 면에서 분위기가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번에 한국 미국 일본이 정상이 만났잖아요 근데 중국보기에는 그래도 그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그게 다 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은 고부와 같이 산업을 여기를 통해 갈 수 있다 그래서 made in korea를 해야 된다 제조를 여기서 해야 된다 무슨 제조 아까 말 앞에서 한참 설명한 데이터화된 제조업 이 미래 첨단산업 제조는 여기서 해야 된다 그러면 과거에 중국이 전 세계를 다 장악했잖아요 이런 시장을 근데 이제는 그런 상당한 부분이 made in korea로 바뀔 거다 그게 또 지금이다 지금 아니면 이런 시대적 기회는 다시 오기 힘들다 그래서 요즘에 중국 기업들이 한국 와서 새만금이나 여수 광야 이런 땅 달라고 하는 누가 제조를 하겠다고 이미 여러 사례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한국이 이 시대에서 운명을 잘 활용하면 이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고 발전도 하고 서로 좋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첨단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나가려면 세계로 나가려면 근데 안 나가면 중국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건 교류 안 하잖아요 서로 서로 떨어져요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기술로 현재를 하잖아요 미국도 떨어져요 기술 실력이 결국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성장하거든요 그렇게 또 중국하고 또 중국하고 교류해야 더 발전해요 똑같아요 이게 교류가 발전시켜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하던 게 이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수님께서 안투라지 독서클럽 12기를 하시면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이 더플로어 서적과 함께 이 서적을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어떤 분들이 좀 들으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앞에서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매월 하는 그 안유아 독서 모임이 있잖아요 지금 12기 5년차에 잡아들었는데 제가 사실 그 이번 12기 주제는 주제가 이런 거 잃어버린 중국이 피크차이나가 왔나 잃어버린 일본이 30년처럼 중국이 이제 피크차이나에서 여전히 떨어질 일만 남았냐 그리고 사람들 관심이 없는 베트남 인도 이런 나라 정말 중국을 대체해서 세계생산공장 역할을 할 수 있냐 반도체 같은 것들은 도대체 중국이 따라잡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미래 이런 시대에서 운명을 내다 보니 핵심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늘 하는 말일 때 투자하는 그 국가 운명에 대한 베팅이에요 질문이 제 2차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미국 주식에 투자할까요 중국 주식에 투자할까요 여기 제가 한 장절로 정리했어요 여러분 미국 주식에 투자할까요 한국 주식에 투자할 거예요 중국 주식에 투자할 거예요 중국 주식에 투자할 거예요 그 답을 투자란 그 국가 운명에 대한 베팅이에요 중국 주식에 투자할까요 말까요 그럼 중국 국가 운명이 어떻게 되냐 정말 일각에서 말하는 피크 차이나 돼서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아 누가 누군가는 망하다는 표현을 써 중국이 망할 일만 남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거 맞냐 그리고 인도는 정말 인국이 이제 좋아했잖아요 중국으로 15억 넘었잖아요 인도가 정말 중국을 대체해서 세계생산공장을 대고 옛날에 중국이 고속성장 인도도 고속성장할 거냐 베트남 같은 나라 아시안 국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한국도 과거의 질소 속에서 위너였는데 앞으로 계속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질문이 인도 베트남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계속 피크 차이나 아니고 어떻게 계속 갈 수 있는지 이런 질문에 답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답이 아니다 중국이 더 간다 피크 차이나 아니다 중국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죠 지금 주가가 너무 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싸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중국이 앞으로 계속 간다 어떤 오피니언 지금 유튜브 번 베리베 사람 다 있는데 막 중국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무조건 중국이 투자해야죠 지금처럼 중국 주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아니다 중국 끝났다 중국 말한 것처럼 중국 망했다 그러면 중국 주식 다 팔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질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12개 독서 모이면 이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 책 추천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책을 최근에 나온 2월달 책에 준 거는 어떻게 실패하는가 일부러 책재면 이렇게 다 한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죠 임팩트 있게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왜 골랐냐면 첫째 이 작가들이 대표적인 극우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미국에서 국방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국방부 쪽은 좀 이렇게 극우 쪽이에요 좀 강하게 중국을 대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런 쪽 사람들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어떤 이슈를 제 나름대로 롤리로 안유아 오피니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항상 저는 양쪽의 관점을 다 봐요 중요하죠 네 이 관점도 보고 이 관점 보고 롤리를 스스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책을 더 봐요 그러니까 이상 롤리가 뭔지를 봐요 근데 이 책은 이게 사실은 주제가 중국이 전쟁하냐 안정 미중 패권이 대결이 최악은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전쟁하냐가 핵심 질문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중국이 1부와 2부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1부는 중국몽이 어떻게 커졌는지 중국이 원하는 국가가 어떤 세계 최고 유일한 패권가 되는 게 중국이 원하는 거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중국을 어떻게 하죠 어쨌든 못 가게 해야 되잖아요 이분은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다루냐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전쟁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라 이유는 미국의 대표적인 트럼프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을 어떻게 보냐 특히 지금 가장 우리도 전쟁인데 이 전쟁 위험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롤리로 보고 어떻게 보냐 이 사람들이 롤리를 한번 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롤리를 한쪽만 보면 그게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앞에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당신의 관점이 코끼리의 꼬리에 불과한데 그 꼬리가 마치 전체인 것처럼 코끼리를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참고서 속으로 제 책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균형된 사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론은 스스로 내는 거예요 누가 죽는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12기 1회 강요는 9월 이번 9월인데 이런 주제로 할 거고 2회는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냐 그 다음에 3회는 베트남 이머징 국가들의 경제가 중국을 대체해서 생산공자 역할을 할 수 있냐 좀 브로드하게 베트남을 대표해서 이머징 국가들 경제를 제가 리뷰하면서 이번 12기 주제는 결국은 중국의 미래와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다루는 차원에서 투자자 차원에서 반드시 또 이 답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기로 했어요 네 사실 지정학적인 이슈 패권 전쟁 이게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지는 우리가 직장을 구하거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꼭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독서 모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균연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또 방금 말씀하신 그 책 그리고 교수님께서 출가하신 책을 보면서 본인들의 논리를 잘 습득을 해서 그렇죠 이 약간 불확실성이 큰 시장 사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건 그만큼 기회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꼭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유아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